안녕하십니까 쏘오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장을 녹이는 여러가지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때의 장군 이주국은 평소 담대하고 지략이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다. 그의 인간성과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장군은 여러 무인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매월 한 번 모여 점심을 먹는 침묵계를 했다. 마침 장군이 주최하게 되었는데 워낙 청빈한지라 제대로 된 음식을 장만할 수 없었다. 아내가 무척 걱정하면서 시집올 때 가져온 장신고를 팔아서 진수성찬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장군이 못하게 하였다. 그냥 보통 때 먹던 음식을 좀 많이 사람 수대로 준비하라고 할 뿐이었다. 그날 점심때가 되면서 무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삼삼오 모여서는 점심을 기다리면서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즐기는 등 화기애애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점심때가 훨씬 지나도록 식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주최자인 장군의 눈치를 살폈으나 장군은 아무런 말도 없이 바둑만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어떡하나 기다릴 수밖에. 그렇게 기다리기를 여럿이 진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로 기울고 있었는데 그제야 점심 식사가 나왔다. 그런데 어떡하나. 그야말로 보리밥에 열무김치 그리고 나물 두어가지의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시장이 반찬이라 한나절 굶어서 배가 등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라 모두들 밥그릇을 박박 긁어가면서 먹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 이 장군집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자 장군이 웃으며 말했다. 간단한 군사전략일세. 비록 작은 일이나 이공의 장수다운 질약을 엿볼 수 있다. 한 번은 그가 강가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있었는데 군사 가운데 훈련에 지각한 사람이 있었다. 장군이 곤장으로 그를 다스렸는데 그 군사가 땅에 쓰러지더니 그만 죽어버렸다. 소식을 듣고 온 처자가 엎드려 통곡했다. 아들은 나이 겨우 10세쯤 되었는데 장군을 돌아보는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다. 장군은 사람을 시켜 그 모자를 불러서는 조용히 타일렀다. 고의로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다. 다만 군요를 실행하다가 생긴 일이다. 그러니 마음으로 원망하지 마라. 그런 다음 집에 전답을 팔아서는 재물을 넉넉하게 만들어 생활에 보태 쓰게 하였다. 그 어미는 감사에 맞이 않았으나 유독 그 아들만은 살기가 여전하여 풀리지 않으므로 장군은 은혜로서 그를 감화시키기로 생각하고 그 어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 내가 집에 데려다 두고 그를 훌륭히 키우겠다. 고하니 그 어미는 감사해하며 돌아갔다. 이로부터 장군은 그 아이를 아들이나 조카처럼 사랑하며 의복과 먹을 것 등을 후하게 하였으며 그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또한 앞장서서 주선하여 장가 보냈고 항상 그의 친방 곁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 기색을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기가 가득하여 일이 일어날 것 같더니만 밤이 깊은 후에 문을 열고 그가 밖으로 나감으로 장군은 급히 일어나서는 죽부인을 이불 속에 넣어두고 방구석에 숨어 동정을 살펴보았는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손에 단검을 들고 들어와 곧 이불 속을 찌르며 말했다. 내가 비록 사또의 후한 은덕을 입었으나 어찌 남의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한 다음 문을 열고 나갔다. 이때 장군은 뒤로부터 그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 어찌 또 나를 죽이겠는가? 그만두어라. 나는 조금도 원한이 없으니 너 역시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이 되어서는 영원히 내 집에 머물러 있거라. 그러자 그 아들이 절하며 말했다. 사또께서는 넓고 큰 은덕을 베풀었고 소인의 죄는 만번 죽어마땅한데 어찌 다시 이곳에 머물러 있어오리까?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사람을 시켜 그 본가를 찾아보게 하였더니 어미와 처자를 데리고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뒤였다. 한편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때의 무관 이사성은 평안병사였는데 이때 평안감사의 막료로 추천된 사람이 많았다. 이사성은 누구를 뽑고 안 뽑고 하기가 어려워서 차례차례 물어봤다. 저마다 자기를 추천한 주인을 말했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소인은 추천한 사람이 없이 나 스스로 왔습니다. 하였다. 이사성이 그 사람을 찬찬히 보다가 말했다. 스스로 벼슬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실로 좋은 일이다. 그러고는 드디어 그 사람을 채용하여 막료로 삼았다. 그 다음 오랫동안 그의 동정을 살펴보니 잠온일 처리하는 일에 믿고 맡길 수 있어 신임하는 것이 수족과 같았다. 무신년에 이인자가 역모를 일으킬 때 이사성이 가담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금부도사를 파견하여 그를 잡아오게 하였다. 병사 밑에 있던 모든 망료가 다 도망하여 숨었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남아있다가 이사성에게 물었다. 지금 들으니 금부도사가 잡으러 온다는데 공은 과연 죄를 범했습니까? 이사성이 대답했다. 관여돼 있다. 그렇다면 공은 장차 죽게 되겠습니다. 뒷날 흙 원통함을 풀 방도가 있겠는지요? 이사성은 말했다. 방도가 없겠다. 그렇다면 어찌 가만히 손을 놓고 포박을 기다리겠습니까? 평양 병영은 비록 적으나 아직은 휘하에 500여 명의 군사가 있으니 금부도사가 병영에 이르는 것을 기다려서 먼저 그 목을 자른 다음에 군사를 일으켜 곧 한양으로 쳐들어가면 여러 고울에서는 틀림없이 그 위풍에 따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공의 뜻은 어떠합니까? 그러자 이사성이 말했다. 이미 기울었다. 그것도 또한 안 된다. 슬프다. 공의 신세여. 형장의 이슬이 되겠군요. 내가 공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이 많으므로 마땅히 공을 위하여 한 아들만이라도 보존하게 하리다. 비록 역적이긴 하지만 이사성의 은덕을 입었으므로 김막료는 이사성의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밤을 틈타서 평양성 문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가 간 곳을 몰랐다. 영조의 명에 의해 이사성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영조가 인정문에 나아가 칭국함에 이사성은 죄를 자복하였다. 이듬해 3월 이사성은 참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했다. 며칠 후 스님 한 사람이 어린 동자승을 이끌고 묘양산 보현사 일주문에 들어섰다. 무슨 일이 있어 큰 스님에게 심한 꼬중이라도 들었나 동승의 눈 주위가 빨겠다. 다른 한편 북창정념이 어느 곳을 지나다가 커다란 기와집을 둘러싸고 있는 요사한 기운을 보고는 괴이하게 여겼다. 지나가는 선비라 말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정념은 주인에게 말했다. 소생이 어제저녁 댁에 들어온 이유는 이 집에 없애야 할 애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께서는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주인이 말했다. 명안대로 따라야겠지요. 정념이 말했다. 참숫 오십석과 큰 나무함을 오늘 안으로 마련해 오시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정념이 참숯을 모두 마당에 쌓은 다음 그 가운데 큰 나무함을 올려놓고는 숯에 불을 붙였다. 구경하러 동네 사람이 모두 모였다. 주인집 아들은 나이가 열 살 남짓이었는데 그도 역시 무리에 섞여 구경하고 있었다. 순간 정념이 그 아이를 잡아서는 바로 나무함 속에 던져놓고는 뚜껑을 덮어버렸다. 주인집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 통곡하니 그 광경이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정념은 얼굴빛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내종들을 크게 꼬지주며 빨리 다 태우라고 재촉했다. 주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말릴 방도도 없어 참혹해하고 애석해할 따름이었다. 다타자 정념은 함을 열어보게 했다. 놀랍게도 나무함 안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 대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타버린 형체만 재가 되어 남아있었다. 정념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다. 안방 다락문을 열어보십시오. 정념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안방 다락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아까 입은 옷 그대로 자고 있었다. 주인이 아이를 안고 나오니 정념이 몸속 구렁이 재를 뒤적여서 낫의 끝부분을 찾아내 주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물건을 알아보겠나요? 주인이 대답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십여 년 전에 큰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길렀지요. 물고기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이상해 살펴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있었지요. 본통이 터져 큰 낫을 하나 만들어 휘둘러서 그 구렁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어느 순간 구렁이를 찍었는데 낫 끝도 부러지고 구렁이 역시 죽어갔지요. 이 쇳조각이 바로 그 낫 끝 같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불러 창고 안에 보관해둔 낫을 가져오게 했다. 쇳조각을 대어보니 조금의 오차도 없었다. 정념이 말했다. 옛말에 전생에 제일 가는 원수가 현생에 부모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렁이가 앙심을 품고 주인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복수를 노리고 있었으니 만약 이대로 몇 년 더 지났더라면 귀댁은 아마 결단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기운이 먼저 드러났기에 소생이 참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런 조처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인이 연아문계의 금덩어리를 사례로 가져왔으나 정념이 웃으며 사양했다. 주인장과 그 구렁이는 여러 생에 걸쳐 서로 악업을 쌓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원통한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해원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보시하는 겁니다. 이왕 내게 그 금덩어리 몇 개를 주기로 했으니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금덩어리로 논밭을 마련하십시오. 따로 조그만 초당도 한 채 마련한 다음에 집 앞마당에 큰 솥을 걸고는 그 토지에서 매년 나오는 곡식으로 죽을 끓여서는 부모 없는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들을 구제하십시오. 수십 년 그렇게 하면 얼음이 녹듯 업장이 녹아 없어질 것이고 주인장을 비롯하여 집안의 자손이 무탈할 것입니다. 말을 끝내고 정념은 원래 가던 길을 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이주국은 조선 후기 황해도 병마절도사로서 어영대장, 훈련대장 등을 여기만 무신입니다. 침방은 침실입니다. 이사성은 조선 후기 함경북도병마절도사 평안도관찰사 등을 여기만 무신입니다. 1727년 평안도관찰사로 있었습니다. 이듬해 이인자가 정변을 기도할 때 병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한양으로 압송되어 사실대로 자복하였습니다. 이듬해 3월 참수되었고 3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인정문은 창덕궁의 중심 건물인 인정전의 정문입니다.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 조선왕조의 여러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침국은 임금이 중 죄인을 몸소 신문하던 일입니다. 3족은 부계, 모계, 처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문원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서유영의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김종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외 등이 번역한 책 금계필담을 참고했습니다. 또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책 청구야담을 참고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의 일러스트 남부여대를 빌렸습니다. 김중근 화백의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포스트네이버, 히스토리엔의 조선왕조 어진 시리즈에서 영조와 정조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김학수 화백의 풍속화, 숭례문 박의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김윤보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 2, 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피엔지트리, 픽스타, 게티이메지뱅크, 러브픽 그리고 클립아트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두 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